나는 어제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구예요? 부다페스트에서 온 소년이에요. 부다페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또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나요? 그는 그곳은 헝가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곳은 헝가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곳은 헝가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먼가요?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그가 당신에게 헝가리어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에게 아예 feedback 짓습니다. 내가 운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Maybe he'll teach you Hungarian.